안녕하세요 개발자의 품격 승원고 입니다 오늘은 제가 html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html이 무엇인지 이미 html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과연 이제 이제야 막 이 웹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분들께 html을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까 라는 것에 좀 고민을 하다가 어 좋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html의 핵심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html을 설명하려고 준비한 것은 그림 두 장을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 사람 그림이 있어요 뜬금없이 html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나왔죠 아마 제가 이 사람을 갖고 여러분께 html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자 우리 사람을 한번 봅시다 사람은 이렇게 신체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이 바디가 있고 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html을 실제 제가 나중에는 이 시간 다음부터 html 기능 각각을 설명을 드릴 때는 여기 wschools.com 이라는 곳에서 html 투토리얼을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html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여러분 딱 세 가지를 알면은 html 다 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엘러먼트에요 html 엘러먼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일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명확히 이해하시면은 사실 html은 그 다음엔 자기가 시간을 갖고 그냥 어떤 기능들이 더 있나 정도 알아본 게 전부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엘러먼트 라는 것은 attribute 라는 것은 여러분 속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스타일은 말 그대로 우리 뭐 스타일 스타일이 뭔지 아시죠 element는 어떤 요소를 의미하죠 제가 이 사람 사진을 갖고 왔잖아요 이 머리, 사람의 머리, 팔, 몸, 다리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 각각을 element라고 보시면 돼요 element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루는 실제 물리적인 피지컬한 요소 하나하나가 결국은 element거든요 그래서 html 에서도 element는 그런 어떤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 뭐 발꿈치, 발가락, 손가락, 가슴, 머리, 귀, 눈, 코, 입 이런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html 에서는 element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적은 것 중에 보시면은 attribute하고 style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attribute 라는 것은 속성 정보를 뜻하거든요 예를 들면 속성 정보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눈은 뭐 파란색이고 어떤 분은 뭐 까만색이고 그리고 피부는 어떤 사람은 뭐 황색이고 어떤 사람은 백인이고 그리고 허리 둘레는 어떤 분은 뭐 30인치고 어떤 분은 뭐 32인치 뭐 26인치 25인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속성 이 신체의 어떤 그 부분을 설명한다고 보실 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attribute 이라고 보시면 돼요 html 에서는 그리고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줄 텐데 보시면 여기 사진 굉장히 멋있는 남자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엘레먼트와 속성이 있어요 당연히 뭐 얼굴, 몸, 다리, 손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엘레먼트고요 attribute을 보시면은 어떤 분은 키가 180이고 어떤 분은 키가 170이고 어떤 분은 몸무게가 80kg이고 어떤 분은 뭐 70kg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원래 눈 색깔이 뭐 예를 들면은 초록색이고 이렇게 원래 이 사람이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정보가 있잖아요 고유한 그런 것들이 attribute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쓰셨고 그리고 스트라이프 빨간 넥타이를 매셨고 그리고 이분은 예를 들면 파란색 바지를 입었고 다 이게 입고 있는 옷이나 뭔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이제 치장한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HTML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사람처럼 사람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체 이 부분을 우리는 HTML에서 element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각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 키나 몸무게나 허리둘레나 팔 두께나 뭐 여러 가지 수도 있잖아요 신체에 대한 그거를 우리는 attribute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형적인 뭔가 꾸며진 이러한 것들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웹 화면이 있어요 웹 화면도 보면은 결국은 기본적인 사람의 신체와 같은 골격 구조에 해당하는 엘러먼트들이 존재해요 실제로 얘를 제가 개발자 도구로 해서 실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뭐 이미 이런 신텍스를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HTML, HEAD, BODY 이런 식으로 DIV 이런 어떤 신체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서도 설명이 나왔지만 이렇게 꺽쇠 열고 꺽쇠 닫고 이런 것들이 각각이 전부 다 엘레멘트 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보신 웹 페이지도 실제 코드를 까보면 이런 엘레멘트 신체 구조 골격 구조에 해당하는 엘레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어? 버튼 크기는 이 정도 크기로 하고 색상은 초록색을 놓고 길시 크기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레이아웃은 왼쪽에는 이런 메뉴를 넣고 가운데는 이런 컨텐츠를 넣고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은 스타일이에요 결국은 우리 웹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실제 웹을 이루는 모든 엘레멘트와 골격 구조는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스타일을 먹느냐에 따라 갖고 보여지는 이런 색상이나 느낌이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일단은 HTML은 사람의 골격 구조에 해당하는 엘레멘트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어떤 스타일을 주냐에 따라 갖고 색상이나 보여주는 느낌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속성 정보를 갖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거든요 결국은 제가 우리 개발자의 품격에서 자바스크립트 기초 강의를 다뤘었지만 결국은 웹 프론트엔드에서의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HTML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엘레멘트, 어트리붓, 스타일을 결국은 컨트롤을 하기 위한 게 자바스크립트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만지기 위해 사실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프론트엔드,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HTML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다 Element, Attribute, 스타일 그리고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HTML은 사실 전부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HTML에서 제공하는 Element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우리 사람도 신체를 봤을 때 팔이 있고 팔꿈치가 있고 다리가 있고 무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HTML도 각 Element, 요소들이 여러 가지를 존재해요 뭐 예를 들면 Head가 있고 Body가 있고 Div가 있고 Input Element가 있고 여러 가지 Element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어 팔꿈치에 시계를 찰 수가 있잖아요 혹은 팔꿈치에 뭐 악세사리로 뭐 팔찌 같은 걸 찰 수가 있어요 근데 팔꿈치에 허리띠를 차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HTML도 각 Element 마다 스타일을 줄 수는 있지만 모든 스타일을 모든 HTML 각 Element 마다 동일하게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 Element 마다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요 마치 사람한테 목에는 넥타이를 걸 수 있고 뭐 다른 걸 예를 들면은 목에 뭐 벨트를 걸 수 없는 것처럼 HTML도 마찬가지예요 각 신체의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멋진 스타일처럼 HTML도 마찬가지로 Element 각 요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다르고 달리 있고 어트립트 어트립트도 다르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 HTML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여 드리면 자 좀 크게 보여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은 HTML로 감싸져 있구요 거기 안에는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어요 마치 사람의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것처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헤드에는 보시면은 우리 머리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머리에는 눈, 코, 입, 귀가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있고 우리 눈, 코, 입이 몸에 있을 순 없잖아요 즉 이 HTML도 마찬가지예요 헤드에 올 수 있는 엘레멘트가 정해져 있고 바디에 담을 수 있는 엘레멘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엘레멘트들이 하나하나 채워주고 거기에 어트립트 속성을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스타일을 적용해 주면은 점점 예쁜 점점 구조화된 점점 잘생긴 그 웹페이지가 완성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HTML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들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도 지금 튜토리에도 나와있지만 엘레멘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엘레멘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스타일은 뭘 줄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 나머지는 사실 엘레멘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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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을 다 포함된 지금 다 요소들 개념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엘레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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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HTML 기초 과정을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기 전에 HTML이 무엇인지 사람하고 비유를 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